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이명웅 씨가 엊그저께죠? 지난 10일에 M 카운트다운의 레드카페에 이렇게 나와서 즉석 댄스를 하는 모습인데 이 즉석 댄스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이명웅 씨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말하자면 지난 4개월 동안의 신곡을 준비하면서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인 첫 팬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명웅 콘서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를 하고 체력단련을 했는데 굉장히 스림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럭지가 길쭉길쭉한데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된 이 모습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살을 뺀 것이 아니냐 얼굴이 더 작아졌다 그리고 기럭지가 더 길어졌다 라고 하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즉석 댄스를 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곡 두어다이는 많은 율동이 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에요. 이명웅이 신곡 두어다이를 들고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나오는 날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6시에요. 자,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에 오늘 6시에 이명웅이 이 두어다이의 신곡을 들고 라이브 무대를 꾸미는 그런 날인데 아, 이 엠카운트다운이 그동안에 제가 TVN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했네요. 엠넷이네, 엠넷. 엠넷하고 TVN이 CJ 계열의 케이블 TV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엠넷의 엠카운트다운의 오후, 오늘입니다. 12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이명웅이 이제 출격을 하는 거예요. 두어다이의 신곡을 들고 라이브 무대를 꾸미는 날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하루에요. 기대가 되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엠카운트다운은 2004년서부터 했던 음악방송이네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가요계 트렌드를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 쇼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시청률이에요. 너무 낮네요. 시청률이요. 지금 음악방송 시청률이요. 1% 전후에요. 엠카운트다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뮤직뱅크, 그리고 쇼음악중심, 인기가요 이런 음악방송이 시청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자, 엠카운트다운의 시청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래요. 지난번에 이 방송의 시청률이요. 0.193에요.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이 출격함에 따라, 출연함에 따라서 오늘 방송의 시청률은요. 폭등할 것 같아요. 너무 낮았기 때문에 폭등하지 않을까. 이것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방송국의 피디들이 이명웅 섭외하려고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이제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의 시청률은 뭐 굉장히 올리지 않을까 이런 게 예상이 돼요. 또 많은 우리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0.193의 시청률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명웅은 뭐 시청률 제조기이지 않습니까? 보증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은요. 이명웅 팬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 이명웅의 신곡 두오다이의 이 라이브 무대를 음악방송 엔카운트다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대가 되는 하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명웅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많이 나와있네요. 이명웅이요. 멜론의 올해 2023년 탑 100곡의 1위를 가장 많이 한 아티스트라고 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 그리고 두오다이인데 두오다이 같은 경우는요. 발매 3시간 만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단 시간에 일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최단 시간은 5시간이었거든요. 이것을 갱신을 한 거예요. 3시간 만에 일을 했는데 올해 한 해 동안에 멜론의 탑 100에 가장 많이 일을 한 아티스트 이명웅이다. 이명웅의 노래가 일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웅 역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예요. 현존하는 최고의 대세 가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됐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웅 씨가 TV조선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명웅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뉴스가 된 거예요. 이명웅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위로가 됐다. 가정사로 힘든 때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위로가 돼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 진행자 이성미 씨가 왜 이명웅 씨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멘트가 너무 멋져요. 그냥 다 좋아.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기가 막히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됐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이명웅의 노래는 남다르다 감성이 이렇게 멘트를 해서 뉴스가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명웅과 함께 제대로 목을 푸는 중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과 함께여서 즐거운 촬영장 가는 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정사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시기에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슴에 와 닿았다. 자 이렇습니다. 국민 배우도 빠져들게 한 깊은 울림의 목소리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엊그저게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서장훈의 어머님이 병상에 계시는데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이명웅의 찐팬이어서 이명웅의 노래를 무한 재생하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웅의 노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힐링 그리고 치유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더 이명웅에게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화면을 내보냈는데 어제 방송 촬영하면서 이루어진 꿈같은 만남 이렇게 자료화면을 내보냈는데 여기에서 제작진은 이명웅을 만났을 때를 공개를 하자 김영웅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것 같다. 말이 안 나오더라. 좋은 거 나쁜 거를 떠나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웅시대 회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영웅시대 회원 여러분,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이명웅을 만나면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멍해질 것 같아요. 백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국민 배우 김영웅 씨가 대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뉴스가 되는 거예요. 딱 마주쳤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한 것 같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았던 이명웅이다.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요. 퍼펙트 TV조선이죠? 퍼펙트 라이프에서 이렇게 이 국민 배우 이렇게 김영웅 씨가 또 이야기해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갑고 즐거운 소식 그리고 힘이 나는 소식 행복한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